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코너를 이렇게 잡아두고 있습니다 장외 주식 바로 알기란 코너입니다 시장 어지러울 때 이럴 때 우리 공부해야죠 요즘 잘나가는 상장 회사들 살펴보면 과거에는 시장에 입성하지 못하고 장외에서 주가가 형성됐던 그런 장외 주식이었습니다 그런 조목들을 우리가 미리 캐치해서 우량한 조목들을 캐치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또 하나의 투자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2분의 시간을 마련을 해뒀어요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2분을 만나겠습니다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 나와 계시네요 소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외 주식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는지 풀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장외 주식 생소하고 낯설죠 또는 어색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장외 주식 시장 하면 상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비제도권 여기서 비제도권은 거래소나 코스닥을 제한 나머지 주식의 거래 형태를 총칭하여 장외 주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장외 주식에 열강하고 있습니다 실은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은 피하고 있죠 내년에 아니면 또 내훈년에 상장될 종목들이기 때문에 장외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장외 주식은 어떻게 이익을 낼까요? 장외 주식의 기본적인 투자 기쁨을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장외 주식 투자는 현재의 가치가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요즘 핫한 송가인 씨나 이명웅 씨 이런 사람들 무명 가수 시절에 투자하였다면 어땠을까요? 또는 지금은 프레야계의 레전드가 됐습니다 선동련이나 이종범 이런 선수들을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투자하였다면 어땠을까요? 요즘 유자의석체 유산슬 씨라고 트로트 가수죠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의 재개발 그 중 가사 중에 내 마음의 전철력을 놓아주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구입한 땅에 전철력이 들어서고 빌딩이 들어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보다 좀 더 나아졌을 겁니다 이렇습니다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은 현재의 가치가 아니라 미래의 성장 가치를 예측하고 현재의 주식을 구입해서 상당시 그 차익을 내는 것입니다 이미 개인들도 이 시장이 뜯어들었죠 2013년부터 일반 증권사에서도 장외 주식 파생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장외 주식이 일반 대중 속으로 들어가면서 증권사에서도 파생 상품을 팔았고 강남의 빅리치들은 이미 시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과는 배달의 민족, 쿠팡, 여기요 이런 종목들이 강남의 빅리치들이 장외로 투자하는 종목들입니다 그들은 왜 장외 주식에 투자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장외 주식의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상장사 주식으로서는 감히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수익률 그 수익률 때문에 열강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도표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NHN이죠 한게임입니다 네이버와 한게임과 네트워킹의 약자 우리가 1999년도, 98년도에는 다음의 다음은 없었습니다 다음이 가장 높은 인터넷 포털 1위 회사였죠 그러나 삼성 SDS 사내벤처 1호 네이버가 등장하면서 판세가 바뀝니다 녹색 물결 10대와 20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마케팅에 성공합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최초의 퍼블리싱 회사가 탄생합니다 N, 네이버 네이버의 유저들이 H, 한게임의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게임의 유저들이 내부의 포털을 보는 것이죠 이 시장, 얼마 있을까요? 시장에서요 NHN요 7천원에 불과했습니다 5천원, 6천원, 7천원 이런 주식이 2년간 이어졌습니다 이게 후에 창장된 후에 현재는 17만원이지만 이 두 번의 무증가, 분사가 됐죠 게임과 포털이 가격을 상상하면 그 상승률은 엄청납니다 두 번째로 삼성 SDS입니다 이 삼성 SDS는 일반 대중들에게 장애 주식을 알린 주식입니다 그 전에는 장애 주식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삼성 SDS가 상장되면서 만원짜리 주식이 43만원까지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팩트고 사실입니다 이게 장애 주식의 상승률입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건 아미코젠입니다 단기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르가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미코젠이요 진주에 있는 아주 작은 회사였습니다 미생물을 위한 항생제 누구도 거둘지부지 않는 이 아미코젠이 투자 후 1년 반 만에 5천원짜리 주식이 10만원까지 상승한 일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들고 온 종목이 바로 크래프튼입니다 이 크래프튼은 블루홀 배틀그라운드죠 이 배틀그라운드 게임 대박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크래프튼 주식이 만원에 구입한 사람이 2년 만에 80만원 같습니다 팩트입니다 1억을 넣으신 분이 80억을 벌었겠죠 천만원을 넣으신 분은 8억을 벌었겠고 이만큼 비상장 주식 장애 주식은 상승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에게는 유혹의 주식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빅리치들에게는 조축의 상품으로서 2년 3년씩 보유하는 조축 상품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 호사 담화입니다 항상 이 장애 주식은 대박과 쪽박이 함께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영원히 상장이 안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투자한 가수가 영원히 무명으로 끝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투자한 땅이 영원히 개발되지 않고 맹지로 남아있을 경우 여러분이 투자한 회사가 중간에 부도가 나다면 이 비상장 주식 장애 주식은 휴지가 됩니다 그만큼 하이리스크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부의 비대칭이죠 증권사의 리포트가 한 장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가 인정하고 있는 증권 거래협회에서 나오고 있는 KOTC KOTC가 장애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좋은 물건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4년대 갈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전문대를 거쳐서 편입하지 않습니다 좋은 종목들은 아직도 사설 시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설 시장이 너무 혼탁스럽기 때문에 쪽박될 확률이 높은 게 바로 이 장애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자신의 공부를 준비한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시장 바로 이것이 장애 주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 주식에서 어떻게 참가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장애 주식의 성공 확률은 이겁니다 그 옛날 빈센트 방구호 동생이 태호 하상이었습니다 하상이 무엇입니까? 그림을 파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형의 그림을 한 장도 팔지 못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빈센트 방구호의 그림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안목 안목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 안목이 있는 사람이 방구호의 그림을 구입했다면 지금쯤 대박이 낫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성장 가능한, 미래에서 성공 가능한 종목을 찾아내는 악목 이 안목이란 게 무엇입니까? 사물을 바라보는 눈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그 안목을 키우는 방법은 그 옛날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은 대가들의 그림을 지속적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모방도 해보고 그 모방 속에서 자기 것을 창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앙리 마트지와 피카소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그림들을 기본적으로 미술학도들은 한 번쯤은 다 그려봅니다 그 속에서 안목을 찾는 거죠 좋은 그림을 발견한 안목 마찬가지로 이 창의 주식도 이 좋은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미래에 성공한 주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안목을 키우는 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공한 회사들의 주식을 그들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것 성공 스토리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복습하고 학습했을 때 안목이 생깁니다 그것도 이만큼 생기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공부하고 매일매일 살펴보는 것이 장애 주식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절대 타이거 우즈를 못 이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주식하는 사람들만 워런 버피카 조지 소르스의 수익률을 이긴다고 말을 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이게 본인을 망치는 길입니다 아무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이 비상장 주식 장애 주식에 들어온 사람들은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정보의 비대칭에서 생존 확률이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철저한 준비 자세만이 이 장애 주식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공 사례로 웅진코의 주식을 들고 왔습니다 웅진코의 누가 물을 사먹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물은 흔하고 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부터 물을 사먹기 시작입니다 지금은 물가격이 기름값보다 더 비쌉니다 1991년 낙동강 패널 사건이 나면서 급등하죠 물에 대한 소중함이 어느 날 식당에 갔는데 정수기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저 지금 못 가 또 갔더니 또 생기는 거죠 그러나 어느 날 집에도 정수기가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식적 투자 관점으로서 안목을 키우는 건데요 렌탈 시장이 뛰어든 거죠 캐피탈의 신용, 금융이 연합되면서 코웨이, 지금은 코웨이죠 이 코웨이의 주식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겁니다 비상장에서 2천 원이었거든요 그때 누구나 이 주식을 사지 않았어요 왜? 누가 물을 사먹겠냐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엘빙 시대가 열리면서 대한민국에서도 물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럼 그 기법과 함께 렌탈 시장이 뛰어들기 시작하죠 150만 원, 180만 원짜리가 집에 한 달에 만 원, 2만 원이면 구입하는 그런 웅진 코웨이 그 주식이 대박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생 안에 있는 것들 일생 안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 주식으로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장애 주식입니다 장애 주식이 어렵고 무섭지만 함께 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섭습니다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이길 수 없는 시장이 이 바로 장애 주식입니다 장애 주식은 코로나19에 직격타는 피해 있지만 그 안에서 차단에는 흙 속의 진주처럼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시면 성공할 수 있는 장애 주식 그 진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애 주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